최승연 다음번에 긴장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역시 멋지게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막상 무대 했으면 프로라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소개해드립니다 최승연 서울 Got Kick 한 장면을 안녕히 가고자고 여기까지 봤어 한 장면을 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